1네임드 공략 설명입니다. 탱커브는 비전벡이 3대를 맞으시면 다른 자리로 가서 탱하시면 돼요. 집중의 장렬 때 정면 피하시면 되구요. 충격파를 시점하면 기둥 뒤로 숨으시면 돼요. 주기적으로 쫄들이 나오는데 쫄들은 싹 다 몰아서 광치시면 되고 외골격대 네임드를 치시면 됩니다. 2네임드 공략 설명이에요. 빨간 바닥 피하시면 되고 파란 바닥도 피하시면 돼요. 큰 쫄이 하나 나오는데 죽이시고 차단하면서 죽이신 다음에 작은 쫄 4마리까지 다 죽이세요. 탱커브는 큰 쫄 잡고 나오는 바닥 드신 다음에 압도적인 힘을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시안폭탄자는 외곽으로 빠지시고 시간 방출자는 힐러분이 힐해주시면 돼요. 탱커브는 집중첩이 넘으면 공대의 전멸이니까 인기하시면 돼요. 3네임드 공략 설명입니다. 케이크를 드시면 돼요 일단. 김은 피하시면 되고 반대로도 와요. 파란색깔 바닥 외곽에 까시고요. 송소기는 살균 대상자가 비벼주세요. 송소기가 터지면 클릭을 해주시고요. 일중첩 인계 후에 계속 이중첩마다 인계를 해주시면 됩니다.